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욕이 욕의 신앙을 본받아라 욕이 또 갑질의 복을 받아요 욕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다더라도 욕의 그 신앙 믿음만 본받으면 욕의 갑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설명할 것이 없으시 욕은 동방이 제일 큰 의견이었고 제일 거부였어요 그를 거부였는데 순전하고 정적이 악에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이 욕을 너무 사랑해갖고 사단한테 자랑을 했어요 자 내 중에 욕을 받느냐 그가 제일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 떠난 자가 없다 아주 1등이다 1등 제일 부자고 사단이 뭐라고 하면 참소리 하나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잘 안 믿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복을 많이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는 나를 잘 믿는다 아이고 아니에요 복 많이 받아 잘 믿어요 내 얘기 해볼까? 해봅시다 그래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생명은 손대지마 그래서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 자녀가 한순간에 자기들이 생일에 파티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집에 압사당해서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들어있는 소 양태가 다 불타고 갈대가 쓰러져가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순간에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사단과 욕 하나 놓고 사단과 줄다리 싸움이 붙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욕이 뭐란가 주시냐도 요하시오 취하신지 요하시오니 어차피 열 자녀 하나는 주셨고 여러분 말이지 열에서 하나만 죽어도 사안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어요 사단이 시험했고 결론은 또 열 자녀가 준다고 알아 우리는 편해 한번 캄캄한 시험당에서 전혀 캄캄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다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이럴 수는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어요 얼마나 통탄하고 온통할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요번 그래도 가장 요번에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초를 알았어요 기초 어차피 열 자녀 될 거 아니고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가지고 오고 양 칠천 가져간 거 하나님 가져갈 것이고 뭐 어차피 하나님 거고 나는 지금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빈수로 나왔고 빈수로 갈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열 자녀 사랑하고 살았으면 그것이 플러스 더미지 이시나 기초가 정확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었더라 그러면서 찬송 받으실 진이다 하나님 하신 일은 실수 없으니까 찬송 받으시자 당연해요 그리고 마귀가 오는 건 원망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무조건 원망만 하면 무조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이 아니 다 뺏어가면 원망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될 거 아니요 아직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해 그래 해봐 그랬더니 악창이 나버렸어요 악창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장 한번 7절부터 7절부터 10절부터 해봐요 2장 7절부터 시작 사단이의 요하의 앞에서 올라가서 요구를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요구가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에 긁고 있더니 그 안에 의결이 돼 당신이 그래도 자기 혼자 남을 깨시키면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 그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입을 입술을 번지하느냐 악창이 나버렸어요 온몸이요 온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7장 3절부터 6절 봐요 7장 3절부터 6절 7장 3절부터 6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여러 달째예요 몇 달인지 몰라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에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굴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에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일일이 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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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헉덩이가 의곡전이 폈고 내 피부는 구더에 다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픽보다 빠른 희망이 집어내는구나 구더기가 막 두글두글 해가지고 밤새 잠 못잠해서 뜩뜩뜩리라고 견뎌서 하루 이틀이어야지 얼마나 가냐고 대답도 아니고 음성도 없어 끝까지 끝까지 근데 친구들이 계속 와서 야 너 사실 호박씨 깐 거여 절대 하나님이 너 벌 줄 리 없어 너 몰래 죄 짓잖아 막 아이고 그래갖고 막 더 인자 막 격동을 해 아니 나 죄 없어 계속 그 욕기 내용은요 친구가 여보가 계속 하나님한테 자기 말을 해 말을 해 친구고 여보고 서로 반대 충동하는데 다 말씀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여비 말한 것이 더 옳다 그래요 너 이보다 영적 수준이 달라 여부 신앙이 더 깊었어요 친구들 말하자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이런 가원에서 그 고통 가원인데 여비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여비 23장에 나와요 23장 23장 8절부터 봐요 23장 8절부터 23장 8절 시작 그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외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이 그가 나를 달리다시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채우지 않으냐 했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의 오기지 않으냐고 장원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런 뜻이 일정같이 누가 내게 돌을 길이야 그의 마음이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나이 그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냐 자 보세요 온몸이 악장에 밤새 잠 못자고 죽겠는데 뭐라 그런가 발자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나 근데 뭐라 그런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돌이키는 배울 수 있구나 왼쪽에 일하시나 하나님이 죽은 것이 물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대 지금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전혀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꼬이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 거기 그 공을 못 들어가게 주님이 딱 손을 막고 있다니까 거기 못 들어가게 그것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아야 그 다음 기적이 나죠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절대 일하고 있다니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근데 난 안 보일 뿐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안 쉬어요 천사도 이러고 있어요 왜 근데 잠만 잠 못 속었어 우리도 일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봐야 근데 뭐란가 나의 가는 길을 그거 아시나 이게 아시나 내가 얼굴은 것도 알고 분통통은 것도 알고 너무나 남편이 까살스러운 것도 알고 너 사업 그 사람이 널 배신한 것도 알고 눈물 흘린 것도 알고 세상 너처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그 시험이 그렇게 온다냐 근데 이걸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나니 아시나니 아니 그분이 안 돼 뭐 원통을 뭐 있어 그분이 보상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을 몰라주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그분이 아시나니 아 나의 주인이 알면 됐지 뭐 남편이 나 알아주면 됐지 뭐 아메이요 그분이 아시나니 근데 뭔가 내가 재수없어 이런 일은 아니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는 불 속에 내서 불숨을 빼고 있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순금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이 99.7% 순금은 99.9%인데 정금은 100%거든요 성경 번역은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해놨어요 난 정말 속상해요 이게 그러냐면 믿음을 믿음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반응이 어떻게든가 정금 다 정금신앙 무엇이 정금신이 아니냐면 순금을 7번에 3천대 이상 불 속에 넣어야 돼요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환란도 많고 죽을 지경이네 나는 왜 이렇게 시험도 많을까 왜 갑자기 사업에 폭삭마 사기당해 불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나는 죽게 죽을 지경이네 별 놈의 일 다 있어 그게 이제 정순금인데 정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 속에 내는데 금을 믿음인데 금은 불 속에 통과하지 않고는 금이 안 나와요 불순물이 빠져나가 자 이게 그럼 뭐지 불순물일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관계 위에는 다 불순물이에요 자식의 복, 자녀의 복 다 더덕더덕 붙은 거예요 그것 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았고 돈 없으면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너는 돈 좋아서 돈 오고 관계했네 너는 나하고 관계니? 신부가 신랑 하나로 만족해야지 아니 너 뭐 십자가 부활이면 됐지 난 너희에서 피 흘려 죽어줬지 그리고 자녀 삼아줄 수 있고 죽을 건져내면 됐지 그 다음에 돈 주는 게 믿음 좋아지고 기분 좋고 돈 떨어지니까 아주 풍선 바람바위 쏙 빠져불고 그게 진짜니? 친구 간에 돈이 있으면 게 친구가 막 팍 달라붙고 난 망해본 게 한 명도 찾아와 다녀요 달방생활을 그 친구야 그게? 너 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니? 네가 나하고 사랑의 관계냐 그것이? 진짜 믿음의 관계냐? 너 나하고 이영관계잖아 오늘 기복신앙이 거기서 빗나가버린 거야 복주문 잘 믿고 그래? 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좋아야지 하나님의 좋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좋아야지 무엇이? 십자가 피가 좋고 나를 살려준 거 좋고 나를 구원시켜줬고 그거 순수 진실한 것을 원하지 진짜 나는 요비 네 그것 보고 싶고 마귀는 그것 마귀는 조건이 까다 자식복 물질 복주스니까 잘 믿는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복주에서 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걸 피로 샀으니까 좋아 여러분 진짜 순수 진실이 뭐냐고요 사람의 진실이라고 순수해야 되거든요 아 나한테 잘해줄게 잘해주고 이영관계죠 정치는 대부분 이영관계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불순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변질되어 버리니까 변질된 거 부부간에는 남편이 망하고 노숙자가 되더라도 절대 아내가 끝까지 남편으로 대접해야지 돈 잘 보면 대주고 아니거든요 이미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로 대해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뭐란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난다 이거요 자 이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인데 이성 합리적으로 따닌다면 이렇게 해요 돌풍이 불었다 그러면 집이 무너졌다 초속 몇 미터 속도로 바람이 와서 이 집은 콘크리트로 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안 돼서 맨날 그래서 몇 미터 속도 왔으니까 무너졌고 기초가 잘못됐고 무엇이 어찌 이게 신앙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밀었고 하나님을 허락했고 영적 신앙은 스바스와 갈대아 사람을 뺏어갔다고 그 사람 원수하고 싸우라고 하네 스바스와 갈대아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스바스와 갈대아 사람은 이용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그들이 뺏어갔어요 근데 스바스와 갈대아 사람은 싸움 붙어갔는데 또 아직도 뭘 모르는 영적 신앙은요 배우의 무엇이 역사한가 그걸 보라고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곳 마귀하고 싸워갖고 누가 또 시험 들었다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 배우의 여기 있는 그걸 쫓아줘야지 누가 시험 들고 싶어 시험 들어 본인이 더 괴로운데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 그래서 그러네 내 남편이 믿음이 없네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애 믿음이 없어 누가 시험 들고 싶고 믿음 먹고 싶냐고 아니 넘어지는데 애 넘어지고 넘어지고 싶냐고 자기 힘이 없어 넘어지고 아프고 싶냐고 애 아파 치료해 줘야지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고 안 아프고 싶은데 내 약하니까 아파 버린 거 어떻게 했냐고 항상 영적 신앙은 뭐냐면 원인 원인을 보고 정확히 봐야 이건 뭐야 근데 요번 알았어요 나를 달래 안 하신 후에 하나님 나를 만들고 있어 다시 말하면 사랑 여기서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심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는 야 하나님 나 사랑하면 그런 일이 있거니 사랑해서 나 불속에 났어 끝까지 그러면 이겨버리죠 십자가는 사랑인데 사랑과 나와 사랑으로 매를 때려도 사랑으로 부모가 새끼 때리면 사랑으로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요 이제 자기 부모가 아니고 이 부모가 때렸다 그러면 이제 알고 나 미워서 때려 이러면 이제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해서 아 크게 쓰려고 용광도 도수가 달라요 만도에 넣어버리면 쇠를 자르는 쇠가 나오고 톱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강석은요 금강석은요 유리짝 자르면 그것이 쫙 잘라진대요 이런 데는 안 잘라져요 강도가 달라요 혹 똑같으시요 저 사람은 정말 별일 다 겪었네 그 사람은 훌륭한 정도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뭔 이론 얘기 지식력이 오고 있네 내 삶에서 내 가슴이 우러나오지 않는 절대 안 나와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눈물의 세월을 많이 겪었고 그러면 강화가 견디고 기도하고 정금신하고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경고해지고 성숙해지고 피곤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불덩어리 막 말씀이 떨어지는데 자기 겪어봤거든 겪어본 눈물이 진액이 짜 나오는데 그것하고 지식으로 설계는 전혀 차요 말씀이 영역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을 위한 놈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신앙이 영적신앙 영적신앙 누가 던이 끊을까 내 작정할 때 이루실 것이다 아니 지금 왁창 나갖고 부님도 도망가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렸는데 끝까지 되게 작정할 이른데요 아주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른데요 그냥 야 대단해 이게 여배신아 그러면 이제 끝까지 봤어요 아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38장 봤어요 여기 38장 여기 내용이 38장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8장 3절 봐봐요 시작 너는 대장 못지어 허리를 먹고 내가 내게 문을 대답할지라 땅에 기초를 대 네가 어디 있었냐 막 이러네 여봐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런 거 아니고 대장 못지어 대답해봐 와 나타나자 큰소리 쳐보셔 하나님이 31장 내가 묘성을 묻고 3성 띠를 띠지 막 북두치성 얘기를 해버리고 어이 얼마나요 야 나는 이것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답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배에 복주를 주지 않다 자식한테 근처에 돈 갖고 있으면서 내가 다 주려고 뭐 이런 거 큰소리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 하나님답게 하시더라고요 자 나귀를 끌고 오느라 주님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아니 돈도 안 주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아니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요 아 그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이야 멋있어 멋있어 그렇게 40장 또 6절 보세요 보니까 또 넌 대장부에 허리를 먹고 내게 대답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뭘 가보냐 자 보면 42장 보세요 이제 나중에 요비 고백합니다 42장 1절부터 시작 요비 요악의 대답인데 주께서 못든지 못사우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사우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지 말할 것 서로 알 수도 없고 혈이 어려운 일을 많이 낳았다 내가 말할 것 같다 내가 말할 사우며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죽게 붙게 주여 내가 말할 것 내가 죽게 귀를만 듣기만 하여튼 이제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면 예수로 거두어드리고 뒤로 가면서 회개하나이다 또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가 나와 그 전에는 뭔 말이 많은가 몰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고 이렇고 저렇고 맨날 서로 말만 많고 회개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 회개가 나와 하나님 만나고 회개가 돼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하네 그래서 무엇이라든가 5절이 뭐냐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게 키요 여러분 보기엔 뭔 보기엔 아세요? 이렇게 매맞고 죽을지는 당했는데 멀리 아랫다는 눈으로 봅니다 부활의 신이 만났어요 주님 만나니까 회개하네이다 제일 기독교를 준다는 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거꾸로워져야 되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배대로 살리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 빛 앞에 거꾸로워져야 돼요 회개하네이다 아버지 회개하네이다 회개하네이다 너 사는 게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진짜입니다 이건 정확히 성경 들어보세요 회개하네이다 회개하네이다 하니까 살려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이에요 우리는 똥똥얼이에요 본질상 진우고 자녀고 죽을 자들이라니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선이 이만큼도 없어 내가 선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느껴만요 아 아버지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이만큼 내가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놈 보소 네가 있냐 네 안에는 더러운 똥덩어리밖에 없다 이놈아 피밖에 없어 주여 회개하네 주여 회개하네 아니 단일 빛 가운데 주인 만나서 거꾸로 잡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기재로다 싶었잖아요 무릎 딱 꿇고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주인 만나면 그래야 되는데 주인 만나면 뭔 말할 것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볼 할 말이 많아요 회개하네이다 왜? 그러면 하나의 목적은 너는 내가 너 손잡아 갖고 권한을 줘서 영의 사람 부활의 주인 만나는 영의 사람을 내가 만드는 특별한 흔을 해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뽑았어 그 욕기가 나고 여분은 어마어마한 밀류가 있어요 욕기가 없었다면 성경이 심심하게 생겼어 시험도 어려운 사람도 욕기 때문에 살아 아이고 여분이 열 자녀 죽어도 그렇게 살았구만 찬양했다네 여분이 샘플된 거 모델된 거 그 모델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분이 없었으면 어쩔 수가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여분이 네가 모델로 해서 한번 샘플을 해라는 거예요 야구도 4번 타자가 있잖아요 홈런 네 번째 와야 만나면 홈런을 쳐볼 수 있거든요 4번 타자가 있어야 돼요 나 너밖에 지금도 그래야 네가 좀 가서 해라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여분을 찾고 있고 모세를 찾고 있고 다이사를 찾고 있는데 없어 없어 반들반들 해갖고 지 욕심밖에 없어 전 하나 이용해 못 가졌어 네가 휩싸여가지고 죽어봐야죠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몸사리고 있다니까 몸사리고 있다니까 네가 가서 죽어보라고 한 번 그런 자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제 성경은 좀 강해요 목회자들한테 맞아뜨려죠 근데 성도들은 힘들어 어떻게 당신이 가지 맨날 그렇게 살아라고요 그럼 뭐 힘들죠 부흥되려면 그냥 내가 수준이 좀 낮춰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살살 근데 제자는 맨날 독수리 독수리 나 독수리 나도 독수리 맨날 참석할 사람 독수리 맨날 독수리 이름도 내가 지었어요 독수리 원래 독수리라는 훈련 없어요 내가 독수리가 좋은 게 지워놓고 나도 독수리 돼버려 입을 쓰는 거예요 지금 폼기도 자고 머드 자고 두십이도 자고 머드 자고 그러니까 설교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못 따르면 힘들겠죠 저는 영적 신앙을 조금 알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언제 복부하든가 여기 42장 마지막에 그가 이제 10장 42장 10조 시작 여기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여하께서 여배의 공경을 들으시오 여배께서 여배에게 이전수 여배가 갑자기 나 주시니라 다 버틀려서 빌며 다 버틀려서 빌며 계속 여배한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빌어준대 축복이 되죠 여러분 복부하드려면 나를 막 핍박하고 나 힘든 사람 복부 빌어주세요 원수까지 사랑해주고 그러면 야 어떻게 빕니까 진짜 빌어 잘되게 주라고 저 사람 잘되게 주라고 그러면 잘되게 빌 수 있다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빌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네가 영적이에요 그래서 넌 주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배의 신앙이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 42장까지 이렇게 힘들게 씨름하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넌 하나님은 모르고 단편적이고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 여러분요 갑질의 복 받아야 돼요 받읍시다 열 자녀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짐승도 꼭 같이 두 배 받았어요 전부 양세 그런데 자녀는 열인데 열 받아 숨을 안 받아도 돼요 열은 이미 천국 갔으니까 열 받으면 두 배 20이잖아요 옆 자녀가 저 양때는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두 배 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두 배 줬어요 두 배 줬기 더 좋지 않아요 두 배 복 받으려니까요 시험 괜찮아요 시험 괜찮다니까요 저는요 그래 내가 실수했던 별일을 했던 넘어졌다 하나님 넘어지게 만든 거요 베드로도 세 분 분일하게 만들어서 다 알아 다 사당과 그 전에 흥쟁이 끝났어요 그래야 베드로가 회견을 안 까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 신앙이 그런 신앙이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요배 하나님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 내 것으로 보자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결론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맡기세요 원망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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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nh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